이동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대로 안 되실 텐데. 본인은 성격을 좀 고치셔야 돼. 성격 때문에. 한 곳에 진득하게 있지를 못해. 성격이 무제기 소심해. 일반 사람이 조금 소심해서 본인은 두 배로 소심해. 성격을 좀 고치셔야 돼. 어떻게 고쳐야 돼?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돼. 그거는. 그건 아시잖아. 결국 본인은 일반 사람하고 너무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접촉을 하다 보면 오해를 많이 해. 본인이 개인 이상하게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걸 고깝게 생각해. 고깝게 생각해 갖고 시비 붙어 자꾸 그죠 시비 붙고 자꾸 이래.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해. 그거를 좀 성격을 좀 내가 봤을 때는 성격을 좀 고치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한 곳에 좀 오래 있고 그러네. 이동수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동 쉽지가 않아요. 함부로 직장 옮기지 말라. 지금 직장 댕기시잖아. 그죠? 댕기시는데 지금 옮기지 말라고 나와 이동수인데. 지금 있는 데서 직장을 구하고서 옮기면 모를까 지금 덜컥 나오면 안 돼. 다른 데 못 들어가. 지금 나이가 나이만큼. 지금 마흔 두 살이잖아요. 예 올해 올해 본인이. 대주님이. 시비 인자 인간하고 많이 부딪혀요. 인간하고 많이 부딪히고 살 위험이 없고 재미가 없어. 사는 게. 그거 장가도 가고 싶은데 안 돼. 예. 인연법이 없어 올해. 인연법은 내년 내년 후년이나 있어. 인연이요 인연이란 건 뭔지 아시죠. 선생님. 응. 또 본인은 외롭잖아. 외롭고 여자하고 같이 살고 싶고 그래요. 사실은. 가정으로 갖고 싶어. 근데 쉽지가 않아. 응? 결국 본인은 나이 어린 사람 안 돼요.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 예. 나이를 많은 사람하고 살았야 돼. 본인은 모든 걸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여자가 이해를 해줘야 돼. 예. 나이 많은 사람이야. 나이 많아봐야. 다섯 살. 세 살. 많아야 돼. 이해 가시죠? 그래야지만. 근데 본인은 나이 어린 사람이 좋잖아. 전. 동갑. 동갑내기 아니고 나이 어린 사람. 네. 그죠? 네. 근데 세 살. 세 살. 세 살. 두 살. 세 살. 두 살. 많아도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나이 어린 사람은 동갑내기나 나이 어린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예. 막말 떼어서. 아저씨를 등을 쳐 나이 어린 사람은. 돈만 바라봐. 그죠? 근데 나이 어린 사람이 좋잖아. 맞아요. 응. 연락하는 사람이 나이가 좀 어려워요. 응. 몇 살이야? 서른. 세 살이. 서른. 세 살이요. 서른. 세 살이요. 서른 세 살? 네. 양띠? 네. 생일 아세요? 생일은 5월달이에요. 5월달? 네. 이 사람. 아저씨를 더 진실을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닌데. 돈을 원해요. 그 여자분이. 응. 얼마 달래? 아니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데이트 비용을 제가. 그니까. 틈만 있으면 통 벌리잖아. 그 연락. 응. 아이고. 성이 뭐예요? 김씨요. 김씨? 네. 김씨요. 연씨요. 연씨? 네. 연씨. 진실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돈 줘 가는 거야. 돈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냥. 뭐. 대표의 저기 뭐야. 돈 안 쓰고. 만나봐 봐. 그쪽이 되라고. 응. 근데 굳이 뭐. 만날 때. 굳이 뭐. 돈 써야 돼? 뭐. 밥 먹고. 영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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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기. 이런 거. 제가 다 안 했거든요. 그렇게. 그치. 그런 거는 내야 되겠지. 그 분이 데이트 비용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응. 요새 여자들은 안 쓰지. 어쩔 수 없지 뭘. 돈 많이 벌어놨어요? 돈 벌어놓기 없어요. 하. 여자하고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지만 아저씨는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지만 저게지. 내가 봤을 때는 서른 마흔 아저씨는 마흔 다섯 돼야지만 장가가네. 마흔 다섯이요? 마흔 다섯 돼야지만 장가가. 그러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고 돈만 버셔. 내가 봤을 때 돈만 버시는 게 나을 거 같아. 연애는 하지 말라고. 연애해도 돈 안 들어간 쪽으로 어떻게 연애를 해봐. 연애비 그런 거는 써도 되는데 여자들이 돈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네. 그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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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하지 마시고 이동하지 마시고 좀 이따 더 이따 내년에 이동하시고 올해는 이동 수 있어도 하지 마세요.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마흔 다섯 돼야지만 본인이 결혼이 있어요. 예. 알았죠? 예. 그리고 올해는 그냥 나 죽을 수가 하고 살아야 돼. 그렇다고 상대방이 때리면 마주 피하고 피해는 하지만 근데 본인이 시비 걸 수가 있어. 제가. 응. 대체 좀 시비 걷지 마시라고. 회사에서. 응. 제가 회사에서 관리자를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반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원하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안 될까. 오래요? 오래 없는데. 네. 그. 전장 같은 걸 탄다는 느낌. 응. 시험을 봐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닌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 능력자고. 직급이 있거든요. 대리. 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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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응. 올해는 안 돼요. 내년에는 괜찮은데. 내년에. 네. 내년은 될 수 있어요. 한 언제 내년에 언제쯤. 내년 5월달. 내년 5월달. 내년 5월달은 본인이. 운 운이 있어요. 응. 내년 5월달에 운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올해는 없어요. 네. 네. 더 물어보고 있으시나요. 없나요.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뭐. 결혼 온도 다 나오고. 올해 그리고. 본인은. 회사에서 구설이 있어요. 구설이요? 예. 구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입이 오르는 데. 입이 오르는 데는 구설이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응. 나쁘게. 그렇죠. 얘기한다는. 예. 그냥 그냥 지나 저기 봐 그거를 조심하시라는 거 자꾸 보니까 본인이 그걸 만들어. 예. 그냥 그걸 조심하시라고. 응. 그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 그냥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거를 조심해야지만 내년에 뭐 반장이고 가장이고 해 먹어요. 내년에. 응.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 주소수를 조심하라는. 네. 알았죠. 네. 주식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돈 거래하지 마요. 네. 돈 거래도 하지 마시고 주식 같은 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올해는. 알았죠. 네. 네. 네.